오케이 4, 6, 6, 7, 8 목화 2에 5 발표되네요 맞죠? 맞죠?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무엇이 있네 무엇이다 오케이 목화 2에 5 문장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꾸 출력이 있네 그래서 뭐라고요? It is a hill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살펴볼게요 우리말로는 누가, 그것은 다, 인성이다 영어에서 똑같이 표현하면 누가 It, 다, is a hill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이 동사이죠 It's a hill It's a hill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것 여러 시에요 하나에요? 하나죠? 자, He's a hill 그럼 무슨 시에요? 이름 시 어떤 것의 이름이죠? 영어 문장 속에서 이름씨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일 때는 이렇게 어와 같은 걸 붙일 수 있고 하나일 때 문장에 처음 등장한 녀석은 어를 붙여야 됩니다 음어 힐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의 언덕이다 어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일에다 듣고 싶으면 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것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정체를 묻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언덕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t? 했더니 What is it? 했더니 It is a hill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오케이 그래서 flower의 뜻은 꽃이고 무슨 시니까? 이름 시 이름 시니까 문장 속에서 사용할 때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만약에 여러 소미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은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표현으로 두 송이 이상 있을 때의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바꾼게 될까요? They are flowers They are flowers 라고 하겠고 They의 뜻은 그들 또는 그것을 사람이나 사물이 여럿이 있을 때 They로 표현할 수 있구요 Flower 셀 수 있는데 두 송이 이상이니까 이런 걸 묻히고 이런 걸 보고 무슨 형태라고 한다? 복수 형태라고 얘기한다 두 이상이 있을 때의 표현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제다 쓰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What are they? 그렇지 그것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겠지 그것들은 뭐예요?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are they? 그런데 꽃들이 약간 가까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이것들은 뭡니까? 라고 하겠죠 그때는 뭐라고 하겠죠 What are they? 이것들은 뭡니까? 라는 표현은 What are they? 이것들은 뭡니까? 라는 표현은 꽃이 좀 멀리 있어 그럼 저것들은 뭡니까? 하겠죠 What are they? What are they? 라고 하겠죠 자 가까이 꽃이 한 송이 있는데 내가 꽃인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겠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은 What are they? 이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y? What is this? 꽃이 좀 멀리 있는데 꽃인지 모르는 사람은 저것은 무엇입니까? 하겠죠 저것은 무엇입니까? 하겠죠 저것은 무엇입니까? 네 What are they? 저것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y? Those 저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Hey 가까이 있는 거 한 개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이름 좀 가르쳐줘 이거 뭐야? What is this? 가까이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야 What is this? 저거 뭐야 What is that? 이것들 뭐야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저것들 뭐야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These하고 those. These는 다른 점과 같은 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점. These는 어디에 있는 느낌이다? 가까이. Those는 어디에 있는 느낌이다? 오케이. 공통점. 얘들 둘 다 둘 이상이니까 앞만 빌어봤자. 오케이. 그러니까 비이동사 너랑 같이 사용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se? 저것들은 뭡니까? What are these? 하지만 이번엔 비교해서 가까이 있는 거 잠깐만 여기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여기야? 거기 가만히 있어. 가까이 있는 거 한 개가 궁금할 땐 뭐라고 알고?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이건 뭐냐 그러겠네요. 이건 뭐야? What is this? 저거 뭐야? What is this? OK. This하고 that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일단 다른 점. This는 어디에 있는 느낌이고? 약간. That은? 공통점. 둘 다. 하나. 뭔가 하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암만 빌려봤자. 네. 그래서 비이동사는 뭐라고 사용한다? It is. It is. They are.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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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만약에 그것은 물이다라고 하고 싶어. 그것은 물이에요. It is a water. It is a water. It is. 안녕하세요. 그것은 물이다라. 괜찮아 이제 좀. OK. 그것은 물입니다. It is water. It is water. It is water. It is. 아까 전에 지현이는 it is a water라고 한 것 같은데. 왜 a water라고 하지 않나?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데 하나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말과 영어와의 다른 점입니다. 네. OK. 계속해서. It is a nest. It is a nest. OK. 그래서 만약에 둥지가 두 개 이상이라면 뭐라고 얘기했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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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at? Yeah. It is a nest. 그치. 저건 뭐냐? 이렇게 바뀌겠죠? 네. 저건 뭐냐? 저건 뭐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했더니. It is a nest. 이렇게 바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막대기가 2개 이상 있다면 그것들은 막대기들입니다. 그래서 멀리 여러 개가 있어 멀리 여러 개. 뭐라고 물어봤겠다 뭔지 모르겠어. 멀리 여러 개가 있어. 물어봐야지 묻는 말. 그렇지 저것들 뭐냐고 물어봤겠죠. 저것들은 뭐래요. 저것들이 새야 새. 제이언이 가르쳐준 거 잘 이해하고 있네요. 다만 these 하고 those 하고 this 하고 that은 좀 이제는 좀 알 때 됐어.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this 멀리 있는 거 한 개 that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this 하고 발음 비슷해 these 이렇게 써 이것들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those okay 잘했고요. 만약에 그것은 의자다라고 하고 싶지. it is a chair. 그것은 나의 의자라고 하고 싶지. it is my chair. 라고 했겠지. 쓰기 시험. 오 다 맞았네요. 수고하십니다 쓰기 바라기. 수고하십니다 쓰기 바라기.